꿈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공통적인 꿈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꿈은 꿈꾸는 사람의 내면, 상태, 현재 삶의 방향성에 대한 혼란, 혹은 중요한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헤매는 꿈은 단순히 길을 찾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복잡한 미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장면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그 의미는 꿈의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헤매는 꿈의 다양한 의미와 해석을 살펴보고, 실제 사례를 통해 이러한 꿈이 나타나는 이유를 분석하겠습니다. 헤매는 꿈은 일반적으로 혼란, 방향감각의 상실, 또는 삶의 불확실성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꿈은 종종 꿈꾸는 사람이 현실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거나, 삶의 특정한 단계에서 방향성을 잃고 있다고 느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헤매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의 삶에서 혼란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거나, 새로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꿈입니다. 꿈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것은 현실에서의 불안감과 직결될 수 있으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헤매는 꿈은 또한 꿈꾸는 사람이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꿈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여러 갈래길에서 갈등을 겪는 것은 현실에서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꿈은 꿈꾸는 사람에게 더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헤매는 꿈은 또한 삶에서의 정체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꿈꾸는 사람이 현재의 삶에서 더 이상 진전이 없다고 느끼거나, 미래에 대해 불확실한 감정을 느낄 때 이러한 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꿈꾸는 사람이 직장생활, 개인적 목표, 혹은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정체감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미로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복잡한 문제나 상황의 직면에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미로는 그 자체로도 복잡함과 혼란을 상징하며, 이 꿈은 현실에서의 복잡한 상황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두운 장소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내면적으로 불안함을 느끼고 있거나,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둠은 종종 불확실성과 두려움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러한 꿈은 꿈꾸는 사람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감정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익숙한 장소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익숙했던 상황이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혼란을 겪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종종 삶에서 갑작스럽게 변화가 일어나거나, 익숙했던 것이 더 이상 안정감을 주지 못할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장소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사회적 관계에서 압박감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로 붐비는 장소에서 길을 잃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거나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례 1. 중요한 선택 앞에서의 혼란 한 중년 남성이 꿈에서 미로 같은 복잡한 건물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최근의 진로 전환을 고민하고 있었으며, 그 결정에 대한 혼란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미로에서의 헤매임은 그의 삶에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상징했습니다. 사례 2.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 한 젊은 여성이 꿈에서 어두운 골목길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최근에 겪은 불안한 감정과 내면의 두려움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어두운 골목은 그녀의 불확실한 미래와 그에 대한 두려움을 상징했으며, 길을 잃는 것은 그녀가 그 상황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사례 3. 사회적 압박과 스트레스 한 직장인이 꿈에서 혼잡한 도심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직장에서의 경쟁과 사회적 압박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혼잡한 도심은 그의 사회적 환경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상징했으며, 길을 잃는 것은 그가 그 상황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헤매는 꿈은 꿈꾸는 사람의 내면, 상태, 삶의 방향성, 그리고 현재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한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종종 혼란, 불안 또는 중요한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꿈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은 꿈꾸는 사람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그 메시지를 이해하고 현실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꿈은 우리의 무의식이 반영된 결과물로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잘 파악한다면, 현실의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계곡에 떨어져서 나갈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꿈 남성이 여성의 성적 매력에 노예가 되었다는 뜻이다. 여자를 주의하고 절제해야만 한다. 금광을 찾아 헤매는 꿈 금광을 찾아 헤매는 꿈을 꾸게 되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여기저기 분주하게 찾아다니게 된다. 길을 잃고 헤매는 꿈 실행하는 일이 의도와 달리 어긋나서 곤란을 겪고, 가까이 지내던 주의 사람과 좋지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된다. 길을 잃고 헤매는 데 반딧불이 나타나서 길을 맑혀준 꿈 어려움에 빠져있던 사업자가 그 일을 만나 도움을 받게 될 진초 암흑 속에서 길을 찾아 헤매는 꿈 모든 일이 암담해지며, 위계적 분야에 종사하게 된다. 어두운 곳에서 무엇인가 찾아 헤매는 꿈 탐구한 것이 부진하거나 불안한 일에 직면하게 된 오물을 찾아 헤매는 꿈 입하, 취직, 청탁기관 등의 결정에 고통을 겪게 됨 울타리 안에서 용이 헤매는 것을 본 꿈 초년에는 자손이 발전하는 것 같아 보이나 중도의 장애물에 부딪혀 빛을 보지 못함 잃어버린 새끼 양을 찾아 헤매는 꿈 잃어버린 새끼 양을 찾아 헤매는 꿈을 꾸게 되면 옛 친구와 서먹서먹했던 관계가 풀려 새롭게 우정을 나눈다. 임삼부가 방 안에서 헤매는 용을 본 꿈 태어날 아이가 어릴 때에는 크게 성공하게 되지만 결국 큰 뜻을 이루지 못하고 중도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자신의 귀중한 물건을 찾아 헤매는 꿈 뭔가 양심에 찔리는 일을 하거나 본심과 다른 행동을 해 자기의 마음이 꾸짖는 것 산속을 헤매는 꿈 진행하고 있는 일에 연구가 더 필요하거나 좋은 결과를 보지 못해 슬럼프에 빠지게 된 산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데 누군가 길을 안내해주는 꿈 산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데 누군가 길을 안내해주는 꿈을 꾸게 되면 하는 일이 복잡하게 꼬여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누군가 나타나 길을 인도해주면 일이 잘 풀리거나 출세한다. 소가 집을 나가거나 집 나간 소를 찾아 헤매는 꿈 소가 집을 나가거나 집 나간 소를 찾아 헤매는 꿈을 꾸게 되면 재산과 명성이 크게 손상될 징조다. 그로 인해 심신이 고달프거나 어려움을 겪는다. 성장을 안고 숲속을 헤매는 회사원의 꿈 회사 내부에서 중측을 막고 충실함을 암시한 것이다. 숲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꿈 일에 지나치게 열중하게 되거나 사업 성과를 얻지 못한다. 시체를 메고 숲속을 헤매는 꿈 시체를 메고 숲속을 헤매는 꿈을 꾸게 되면 직장에서 허위직에 근무하는 사람이 중대한 업무를 맡고 큰일을 해낸다. 신발을 잃어버려 찾아 헤매는 꿈 찾았으면 아무 일이 없지만 못 찾으면 일에 어려움을 겪는 꿈 전쟁 중에 적병 중에 한 사람도 죽이지 못하고 헤매는 꿈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떤 일이 여러 계통을 거쳐 순조로 빼 처리되다가 그 중 한 가지 일이 달성되기 어려워진다. 치타가 먹이를 찾아 헤매는 꿈 모든 것이 잘 풀리지 않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 잃어버린 밥그릇이 생각난다. 치룩같은 암흑 속에서 길을 찾아 헤매는 꿈 치룩같은 암흑 속에서 길을 찾아 헤매는 꿈은 미개적 분야에 종사하게 되거나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암담해진다. 캄캄한 지하실 내부를 헤매는 꿈 밝힐 것을 밝히지 못하고 범죄인으로 몰려 고통받는다. 길을 잃고 헤매는데 산신령이나 선녀가 나타나는 꿈 귀인의 도움을 받아 출세하거나 소원이 이루어진다. 길을 잃고 헤매는데 갑자기 반딧불이 반짝거리는 꿈 도산 직전에 있던 사업체가 귀인을 만나 도움을 받고 다시 일어선다는 징조이다. 길을 잃어 헤매는 꿈 조만간에 어려운 일이 있을 거라는 암시의 꿈 대나무 숲에서 헤매는 꿈 사업을 골몰하게 되거나 심리상태가 불안할 것이다. 드넓고 인적이 없는 궁 성 안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꿈 근심과 손재, 방황 등 굳은 일을 치르게 된다. 밀림 속에서 길을 찾아 헤매는 꿈 밀림 속에서 길을 찾아 헤매는 꿈을 꾸게 되면 질병에 걸리거나 사업의 장애가 생겨 어려움을 겪는다. 밀림 속을 헤매는 꿈 질병에 걸리거나 하고 있는 일이 난관에 부딪힌다. 박람회장에서 아이를 잃어버려 찾아 헤매는 꿈 박람회장에서 아이를 잃어버려 찾아 헤매는 꿈을 꾸게 되면 무엇인가 신문에 응모한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릴 일이 생긴다. 방 안에서 헤매는 용을 보고 임신을 하는 꿈 태아가 초년에는 크게 발전하겠지만 큰 뜻을 이루지 못하고 중도에서 실패하고 만다. 사막 중간에서 길을 찾아 헤매는 꿈 운세가 절망 상태에 놓여지거나 어떤 직장에서 욕구적 경향을 충족시키지 못한다.